아 롤 너무 오랜만인데? 할 수 있어 또 나 가직스 아 람마스 핸드폰 세팅도 해야되는데 아 핸드폰 저거 아이템? 궁쿨감 아이템 이름은 뭐였지? 원칙의 원양란 어 원양란 저거 좀 힙트임 그랬더니 바로 절정의 화살을 사버리셨네? 맞았다 AP 가야겠는데가 아니라 코일피는 80%가 AP 딜이야 패시브를 모르는구나 이들 아 뭐야 두 번이나 행주 던졌는데 없어 그거 뭐가 역부족이야 아니 이 새끼는 이 새끼 말하는 꼬라지가 보니까 실버인데?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새끼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새끼? 호잇 어? 우리 누구 납치당함 흠 근데 왜 한명이 없냐? 아 담배충 새끼 정플랭트? 담배충 있음 상대 오케이 어? 우리 누구 납치당한? 조조대 근데 왜 납치는 한 명에 당했는데 죽은 건 두 명이래? 그러게요 여기 꽃 쌍인 것 봐 아! 아! 야! 어어? 어어? 6이다 다 쓸렸다 아 6 아 아 진짜 떼고 왔어 얘 꽂은 사람은 없네 근데 끌어가는 거에 다 당했을 뿐 아 아 아 아 아 아 아프네 아 나 죽었다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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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즐거워요 벌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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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쉣 다가 아니 아이디도 코리안 가리우스였네 미친 새끼 나 맛있게 때려놓긴 했거든요?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간다고 진짜 먹으니까 좀 기분이 안되긴 하다 쏘아라 쏘아라 다 이틀 엄청 좋아지겠지? 아 존다 배고랐는데 씨발 오우 오우 무빙이 심상찮아 부시 끝에 술통이 있거든요? 아니요? 그리고 이게 좀 안타깝지만 저 가리우스를 대항할 수 있는 챔프가 우리는 윌라오이 밖에 없어서 도전 윌라오이가 윌라오이가 촉수 뽑아놓고 궁만 한번 제대로 땡기면 돼 피가 계속 차잖아 씨발 앗 굿 안타깝 온다 폰 빼면서 얘네 스킨 많이 빠졌어 오우 아 아 지금 좀 짜게 짜게 해야 돼, 짜게 짜게 하는 게 맞아 가리우스 패시브를 좀 의식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저거 누가 맞았어 아 다행이다 내 뒤에 암탈자가 있어 포리안 스나이퍼 내 뒤에 암탈자가 있어갖고 명을 달리 할 뻔했어 짜게 짜게 우리는 거의 포킹하는 식이니까 팽을 앞세우고 짜게 짜게 얘네가 마방을 지금 하나도 안 올리고 있어갖고 거리 조절 패구닝님과 싸이사이님은 진짜 거리 조절이 핵심임 아 저거 못 잡네 아 저거 못 잡네 어 뭐야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 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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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면서 빼면서 사실 빼면서 스톱 앞 빼고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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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욕스 살았거든요 이거 딸피라서 아 대가리 썰릴 수도 있으니까 그치? 아이드 아 아 아 아 계속 짜게 짜게 계속 짜게 짜게 좋고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이번에도 궁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짜릿짜릿 한번 빼고 우리는 포켓만 하는 느낌으로 그렇지 우리는 포켓만 하는 느낌으로 그렇지 한 번 빼주고 그렇지 한 번 빼주고 소프실 의식하면서 그렇지 들었어 선생님 그 들었거든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아니 솔직히 왜 맛있는 사람 많이 뽑고 나만 이렇게 타운트 뽑고 아 이거 어쩔수 마무리할 수 있어 아 씨 아 이 바로 백억을 다 줘야 되는데 백이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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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날 쪽에 맞으면 피 회복이 됩니다. 그리고 여러 명 맞추면 훨씬 많을 것 같아요. 좀 위험한 자리인데 위험한 자리인데 위험한 자리인데 위험한 자리인데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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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허리 끊어넘어 허리 끊어넘어 아 바리오스 들어왔다 바리오스 없을까 아 나는데 사라져다니 아 이 바리오스 겁나 빡세네 아 내가 허리를 잘라놨는데 딱 좋은데 맞으면 허망인데 우리는 무조건 아웃파이팅 해야돼 아웃파이팅 말고는 밥이 없다 아 아 온다 온다 아 아 아 나 죽는다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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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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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이렇게 아 제발 아 어 그렇지 나이스 쉣 개시키가 왜 나 와 나이스 방출봉 살 수 있어. 개꿀 나이스 응 나왔다 브로 아 아 아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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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바로 하나 터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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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라니 와라니 어? 죽여 아 이게 광역이구나 다 젖은 땅에 썼으면 제라스 나갔네 생각해보니까 죽었네 안보여 아까보다 아 마나 이슈 님들 먼저 가셈 내가 죽을게 다 죽어야 돼 아하하하하하하 무색기야 어허허허허헁 어허허허허헛 아 죽었어야 되는데 다 젖은 땅 다 젖은 땅 어어어 잠깐만 어 뭐야 아 궁 궁 궁 궁이 없구나 어? 아니 이 랩을 참는 실력이 보통이 아닌걸? 아아 칭찬하니까 바로 실수하셨습니다 아니 실수가 아니라 저거는 궁을 허투루 쓰지 않고 끝까지 아꼈다 쓰는 오 흐흐흫 흐흐흐흫 ㅋㅋ 안 돼 아니 뭔진 몰라도 성능이 좋아 아니 Q를 2초마다 쏠 수 있는 로마나 Q를 무한으로 쏠 수 있는 이즈리얼이 있다? 아니 무한으로 Q를 쏠 수 있는 이즈리얼이 있다? 아 맞췄는데 바위술사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죠 안 돼지 새끼야 바위술사를 만만하게 봐서는 어 나 어딨어 어 죽여버려 호호호호호 아 아 씨발 돈이 4000원이나 있잖아 아 라베토니나 아니 이런 챔프가 다 있다? 어우 개잘하는데 왜 안 돼 안 돼 맞어진 땅 오 오 기절 아 가져진 땅 오 나잘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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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니까 저게 극한으로 뽑아낼 수 있는 세팅이 돼있음 Q만 냅다 쏴도 성능이 보장이 되긴 하는데 평타를 중간에 섞어야 돼 근데 하필이면 Q가 2초에 한 번씩 돌아 그럼 2초 쏘고 평타뜨리고 2초 쏘고 평타뜨리고 2초 쏘고 평타뜨리고 2초 쏘고 평타뜨리고 이지랄리야 하 흐으 아 한잔하겠나가 나와버렸어 다들 굴리세요 아 내 샷코 이러면 누가 책임져 누가 AD해 테트록스 테트록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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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케오케 거기에 있는 테트록스? 고요한 C 인말 오케이 테트록스도 세 번 중에 한 번은 히트 칠 수 있다 테트록스 이게 또 카드 던질 때 카드가 잘 안 보이기로 소문나 헐스건트팩 테트록스 스킨이 없네 keynote 테트록스 테트록스 gili 아 이거 존낙도 들어왔겠는데? 저기 뭐야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무지막지한 날먹들은 아니거든요? 소나는 뭐 길 거의 없고 자야 치솟인거 보니까 날먹 아니고 호루키는 이거야 쎄고 뭐 럭스 정도? 땅땅하게 가하겠네 탈진이 세 개네 네, 씨발 쟤들도 탱이 없네 쟤들도 탱이 없네 쟤들도 탱이 없네 선 선 흐물지? 선 흐물지 선택 좋고 향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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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트록스는 향로빨 거의 안받아요 아트록스도 흐물지 효과 많이 받으네 쟤들도 흐물지 효과 많이 받으네 쟤들도 흐물지 효과 많이 받으네 아아 아 아 아 프레스타지라고 노래도 달라 쟤도 어 어 우리 타코가 환상의 닉틱쇼를 계속한다면 럭스 배가리 박았어 그렇지 아 아 아 고만 시바 쟤끼야 자야 너 진짜 그러다 젖세 왜 아우 씨앗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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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 오늘은 10시 반까지 말하면 되요 아니 왜요 선생님 설마 다른 게임이 이승인가요? 나 핸드폰도 사고 내일 하시죠? 내일 하시죠 내일 그니까 내일 하시면 되죠 또 언제 내일은 또 게임을 해야지 프로콘도 사 왔는데 에이 게임 어디 안 가요 핸드폰네 플래시 빠짐 이거 바로 이제 해주고 아 참기 힘드네 아 아 아 아 지금 소면 아 아 나오지를 않아 10년들 어 나이드 그 시발 다이버 침 못 참겠다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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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눈덩이에 죽으면 어떡해 아 네이스 그 뒤에 드실? 먹자 어 안돼 어 어? 아 흐물진 않고 이틈 사고 유쾌한 반란 가능 아이고 아이고 가운덩여가지고 빨리 빨리 도와줘 여기 가운덩여가지고 가운덩여가지고 뭔가 좀 이상한 아 아 개새끼 아 개새끼 내가 개핀건 알겠는데 아 아 너무 우리가 뻔한 자리에 서있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아 아 샤쿠 재미가 아 아 으어얌 아어어 으어얌 타우나 치죠? 어? 아! 아 개맞다 너무 시원하게 막 해버렸고 어? 리트 쇼? 리트? 잘 못 하나 치고 있어 발짝 났다 아 샤크 존나 재밌겠네 샤크야 너무 재밌구만 샤크 샤크 에이 나우 생각을 안 한다 그냥 타우나 갤란다 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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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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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 놈들 아 아 잠깐만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? 뭔가 이상한데? 아 씨발 나 선열 1초 아 아 씨발 일찍 점점 더 심해지고 비밀 아 produce 아니 나오지를 않아 아 시발 진짜 아 이게 타워를 때릴 땅이 나밖에 없어갖고 더 힘드네 타워를 깨야 이게 다음 스텝이 있는데 라인은 또 왜 이렇게 빨리 수려했어 어 너무 라인이 없을 때 들어간 거 아닐까요? 타워 없게 타워 라인이 없을 때 들어가서 타워를 깰 여력이 안 나오네 소나 왜 뒤졌는데? 나이스 아 저거 안 죽나? 럽스 아 아 샥부터 재미없었네 히트 야 뒤켰겠다 정말로 쓰는데 타워 깹시다 빨리 타워를 깨러 갑시다 아 파워를 깨야 숨통이 트여 이렇게 안 깬다 이거 아니 진짜 2차 타워 나왔잖아 아 씨앗 신조 2개야 이거는 이제 수파 미니언과 함께니까 남편 들어와 폭탄 배송해 배송해 배송 어 맞춘 거 많이 맞췄고 수프 히트쇼 나이스 폭탄 배송 뺨 아 택시다 라인이었습니다 어? 대도 운대 일지가 안 하다 어휴 큰일 나 진짜 개 느려 아 테트록스 쿵시발 두 번밖에 못쓴 자 덕드립니다 시스템 가동 루시안은 사리츠 크랭크? 아 뭐래볼까 직접 하시죠 직접 하시는 것도 재밌잖아요 루시안이 있길래 아 그냥 다 좋아졌지 않습니까 시스템 가동 시스템 가동 우리 케일이 아 까비 우리 케일이 리그로 변한 줄 알고 개조화했는데 시스템 가동 시스템 가동 시스템 가동 시스템 시스템이 시스템이 보여드릴게요 어어! 아! 오오이 쉣! 아니 우리 아까 블리츠 불황구 토끼머리 녀석 시즌2 유저야 시즌2 유저 그 놈이 시즌2야 그렇네 역시 시즌2 유저였어 어 메스터이 좋아 우리 메스터이 하나 필요해 가장 정지의 간심장이 되어드리지 태그닝의 질리언한테 이속과 궁을 받은 메스터이가 다 사벅사벅 해버리는 선생님 저 스킨이 없어요 없으라고 스킨이 없어요 어 저 있음 어 불 그래 죽지 질리언 오우 나빌로초야 오우 무슨 스킨이 나는지 봐볼까 룬 찍고 있는데 추정장미 자이라 나쁘지 않지만 이쁘네 지금 무슨 텐구 가면을 썼네 아 더워 아 무풍 에어컨 언제 오냐 이거 아 지금 에어컨 사면 되게 늦게 오잖아 그러게 아 아니 근데 이전에 살던 사람은 어떻게 산거야 저기 더 뒤질거 같은데 때 같겠지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제가 집 보러 왔을 때 이미 살고 있었는데 순정이었음 그냥 거실에 에어컨 한 대 이걸로 그냥 더위를 안 타는 사람인가 보네 34만원짜리 냉풍기 하나 사죠 저 그거 아주 만족하는데 냉풍기? 괜찮나? 내일 보내줘요 냉풍기 냉풍기 좋은거 있습니다 냉풍기는 대신 물 빼줘야되잖아 아 그런거 아니고 진짜 에어컨처럼 밖으로 호스 빼는 식으로 아 그럼 안되네 그거를 하지말래 집에서 끊지말래? 그래서 제가 창문형 그 에어컨 어 그니까 구멍내는 얘기가 아니라 창문에다가 그 호스 가림막 해가지고 깨는거 어 맞아맞아 그거임 그거 어 구멍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점을 싫어하던데 정점을 싫어하던데 윈? 저도 방에 구멍을 낼 순 없어갖고 그곳에 와가지고 야 구우면 집주인이 되는 수가 없더라 그건 맞지 하지만 나는 안심하고 벽을 뚫었지 우리 용인 용인 우리집은 구멍 3개인 같다 어 얘네 은근히 얘네가 더 빡셀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아 어 이거 뭐하고싶다 같이 맞아 아 아 에이피루시안 새끼다 진짜 아 에이피루시안 제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 아 아 잠깐만요 저기 뭐 있는데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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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이구나 어 어 바이 어 바이 어 바이 에이피루시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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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어허 아니 방패도 뚫어버리는 바이의 주먹 옆으로 잡았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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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리언 못하겠네 개어렵네 이거 어 어 어 근데 손에 한번 익으면 되게 할만해요 어 뭐야 아 아 아 저게 안돼 나이스 아이야 오 아 깨비 저 안죽어 휘발냥 오 아 어 어 스넥샷 테이크샷에 맞아버렸네 아이 말쩡났다 아 아 아 좀만 옆으로 와주지 씨 거기 안닿았어 범위 좀 써주고 싶었는데 네 다른거보다 W탈 범위가 아니 어 부여랑 껴야되는데 아 아 이가 없었군요 이 저 녀석에 저녀석들의 퍼킹을 막을 방법이 너무 없는걸 오케이 어우 어? 아 뭐야 아 제발요 떨어진 유미먹기? 아 깨비 아 떨어졌어 떨어졌어 칼친도 걸어놔 떨어진 유미먹기? 떨어진 유미먹기? 아 그가네 에가네 유미 어 어 잡아는데 나이스 떨어진 유미먹기 떨어진 유미먹어 오 나이스 마이 아니 근데 이게 뭔가 안 좋아졌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0년아 아 저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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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 어디인지 아아아 아아 자동선양 음 자동선양 좋고 벗기 벗기 Bo Спасибо B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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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마이갓 아 오마이갓 나를 타고있어 멈춰 살릴수있어 멈춰 자기가 보호막있던가 에헤이 어 레스터이? 레스터이? 알파가 안돌았어 아이고 끼발놈들 에헤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못난 년이다 저거 올드핀과의 유쾌한 반란? 어? 어 아니 저거를? 굉장히 그래도 그럴듯한 스킬 콤보였어요 어? 맞춰놈 타는 중 타는 중 아 오케이 어 나이스 아 이 퐁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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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자동사냥인가? 어 퐁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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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어! 맞았다! 나이스! 에스터리! 떨어진 유미 먹기에! 아! 조개 안죽어? 어? 내가 맞추게 할게 나도 한입만 하하하하하 자동사냥! ouble 퀵 퓁 퓁퓁 어이구 흐흐흐 흐헤헤 꼬리스 아이씨 아니 골스 아이씨 아니 골스 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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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사용중인 가정으로 다른 컴퓨터 또는 기기에서 로그인 되었습니다. 에? 그거 아는 사람 또 있어요? 아 나 핸드폰으로 TFT 다운받는다고 어이가 없구만 그래도 게임 끝나고 튕기네 손 한번 씻고 와가지고 장실 정도 화장실 갔어? 로그인 다시 하셨습니까? 그러니까 들어왔지 출발 탁현이 손 씻는다고 하겠어? 어? 손은 10초만 씻죠 닦는 시간이 10초 더 걸립니다 아 이거 손을 게임하는데 물기를 닦고 앉아요 그냥 앉지 슥슥 봐봐 보수의 길은 멀어서 그렇구나 아 어우 손을 그 정성스럽게 닦으시나본데? 더워라 막판입니다 아하하하이 에이 정말 피곤하게 한시간 연장이여 오 까렌 아 빨간말이 여자? 어 뭔가 안좋은데? 쌀 골레시 야 이거 조젓다리 우리 주인공이 없다 아니다 아칼리가 있긴 하네 아칼리가 더 심한 날목으로 바뀌었어 제가 제가 보여드릴게 테칼리? 테칼리 테칼리 아니 그 우리 날목에 원투챔프 있거든요? 아 뭐야 바꼈어 까렌 스파 스파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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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진 괜찮아? 눈덩이 안들고? 피들은 예전에 피들이나 눈덩이 들었지 요즘에 의미가 없어요 패시브가 그 0% 바뀌고나서는 이번판 한 88%의 확률로 패배 예상합니다 아 노노노노노 아 또 여기야? 아 이 위치 KDA 아칼린 KDA 아칼린 KDA 아까비 KDA 아까비 KDA 아까비 KDA 어? KDA 못맞춘거 좀 에반데 KDA 굉장히 멸망해버렸고 KDA 어? KDA 굉장히 멸망해버렸고 KDA 뭐야? KDA 어? KDA 뭐야? KDA 기력좀 빨리 좀 KDA 기력좀 KDA 아까비 KDA 못먹었어 KDA 웬만하면은 저랑 같은 부시를 안쓰는게 좋습니다 KDA 저는 KDA, 아까비 KD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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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비 KDA KDA 극딜로 그냥 바로스랑 코르키 의겨버릴 아 이거 또 시발 또 타워 안고 사는 새끼들 나왔네 철거천 새끼들 여기 시야가 왜있어? 콰 제큐 어? 어? 아 공폭돌 아이씨 벌레같은 새끼 저거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도망쳐 안돼 야발 아 아직 6렙 코르키가 많이 약하긴 한데 아니 나 왜 5야? 나는 왜 궁이 안찾냐 아 안 안 빨리 버전해봐 어 시점 어 그렇지 따라가 따라가 끝까지 어?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니 랜턴을 못탔네 저 개같은 쩌시기 때문에 오케이 그럴 수 있지 보여드릴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아 아니 이 일산들이라뇨 시발 CS만 존나 열심히 차 먹고 이거 마이팟 궁이 있음 아직 썼다 안 썼을걸? 오케이 아 야 빠졌어 아 씨 빠졌 야 아 저 암호모 때문에 개무섭네 아 어 어 어 백봉대 뭐지 백봉대 간다 암호모 궁 못쓰게 해놈 아 아 너무 아쉽다 아 이걸 이렇게 아쉬워요 온다 백봉 없음 어 아 아 살짝 빌드를 잘못하네 랜턴 있어 아 뭐야 아 랜턴을 타지를 못해 아 미치겠네 진짜 기절 뭐 AP 비율이 높아갖고 좀 문제긴 하다 아 아 아 아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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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쇼크 다 맛있게 해놨는데 어? 나 600원 아 아 아 아 아 대포 아 흠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닌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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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대체 뭐해? 아이씨 브립 딱 이때 끝났어 안 돼 랜턴 타도 뭐 따라오면서 뒤졌을 것 같은데 아 초시계 망가져버린 벌써 뒤에 미래가 싸이사이님한테 달려있는데? 어 말파 궁있다 이거 궁있는 모션이야 저거 무빙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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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으면 안돼요 밟지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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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지마 아 시발 100 날렸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데 아 시발 우리 왜 이렇게 약하냐 궁궁궁궁 뱅글뱅글 쫓고 쫓고 달려와서 으아 원에이스 아 야 뭐 뭐 구했겠지 있지 어 여기 없다? 없네? 어? 어 그런다고 너무 앞으로 안 갈대 진짜 끔찍하게 살해당한 아니다 아무것도 못 누르고 죽어 아 아칼리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 이거 다시는 하면 안 될 챔프네 어지럽네 아 이거 왜 아 좀 가 대놓고 쓰기 전에 아 말 많이 했네 하올을 지키는게 어디야 아 100 아 힐러 저저저저 폭민 그렇지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걸 알면 깔리면 밟으면 안되겠다라는 것도 이제 되었겠죠? 지장 아 아 존무무 있어서 또 무섭네 너 이번에 군 빠진 다무무잖아 금방 돌걸 어 공포박하는 공포박하는 아니 아 이게 나랑 같이 같이 부시 플레이를 하면 안되는데 자꾸 부시에 들어와 왜 아니 아니요 아 애매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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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웠습니다. 개칼리. 리사하고 너무 아무것도 안하는 것 같아. 아유, 수고하셨습니다. 아유, 수고하셨습니다. 왜요?